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타즈! 아바나 알리 액션 시간 또 찾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롬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혼스트롬프 시리즈님의 채널 많이들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영상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우 개꿀잼 각입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스토리 이어질까요? 출발! 잠깐만 보스전인가 본데? 콜트, 불, 칼! 오! 이게 무슨 조합이지? 괜찮은 조합인가? 제가 보스전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우선은 어찌됐든 보스전 뚫어보자구요. 자 일단 콜트가 각 한번 봅니다. 애들이 근데 왜 이렇게 피 NIKER 하냐? 차이! 칼! 칼! 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보스 소환 되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요. B-4등! 자 얘들아! 어허허 등장했다! 두둥! 보스의 등. 장! 뚜 Ms. restroom must be destroyed? 닌겐, 브로러들, 브로러들, 자리하라, 자리하라 야야야, 일단 튀어! 아직 견적이 안 잡혀! 어, 얘들아! 일단 큰 거는 피하고! 방을 한번 보자고! 오, 위험했다! 안돼, 콜티어! 인간, 인간, 한 명 처리 완료! 어떤 놈이냐? 내 친구! 괴롭히지 마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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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따! 너가 우리 손님 건드려 물었냐? 오마이갓, 쫄딱구가 몇 마리여, 이거? 오마이갓! 본소 혼자가 아니었어? 어, 너너너너너너넉! 고개에! 뿌, 뿌, 뿌! 오마이갓! 이 팀 시작하자마자 총체적 난국이네요. 벌써 두 명 컸당했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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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간 인간, 인간! 역시 로봇인장이다. 인간시대 끝이 돌아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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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남은 무럴러 잠깐만 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잖아요? 설마 동족이라고 이식해주지 않을까요? 삑삑삑삑삑 으아아아 빠져라! 뭐? 뭐냐 저거 이상한 거 덮어진 거 같다 땅에 우리 끝난 건가? NO! 일단은 돌면 컷 빡빡빡빡 하하 완벽한 딜 계산이었어 응 공격 자, 일단은 쫄따구들은 한 마리씩 처리해가는 느낌 오케이 부활했다 우리들의 공격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안녕히 계세요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오케이 일단은 저런 쫄따구들은 뭐 못 줄게 없거든요 좋아 얘들아 내가 지금 뒤에서 아주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공격해 자 남은 거는 이제 보스 하나뿐인가 합쳤는데 8비트가 나와? 이거 아직도 8비트 사기드만 데미지랑 사거리 네프 좀 해야 돼 너무 쎄 이 자식이 이거 잠깐만 아니 8비트 조합 뭐야 이거 8비트도 로봇이라고 쳐줘야겠죠? 로봇 대 로봇입니다 어찌됐든 봐라 적대빈 보스 로켓 어택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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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최후의 승자 누구입니까? 과연 하하 피트 너무 사기고 이거 참 편리한 기능이네 퓨전 했다가 풀고 퓨전 했다가 풀고 자 오케이 우린 이제 떼부자예요 히히 갑니다 이제 불올판 떠나서 편하게 잘 먹고 잘鎖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뭐야 이게 끝이 아니었어? 뚜둑 로봇 로봇은 죽지 않는다 와 마지막 소름 자 다음 영상은 또 대박 영상이거든요 무려 전설들 간의 배틀입니다 거의 뭐 약간 진짜 레전드 배틀이 예상되는데 가보자구요 기대됩니다 딱딱 딱딱 일단 첫번째 전설 레옹 동작 오 오 역동적이야 두번째 전설 스티스 bands 일단 쥐주고 오케이 무빙, 무빙, 창, 창, 창! 오우! 화려해! 일단은 전설들의 배틀이라 그런지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둘 다 약간 닌자 계열 느낌의 브롤러라 그런지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네요. 민첩합니다. 크루 자식. 역시 전설이야. 쉽지 않은 싸움이긴 하겠죠. 운신! 활동! 아! 레온 자식 어디갔지? 하잇! 이래? 아! 아! 헤헤헤헤헤헤! 여기 있지!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다. 맛 좀 볼래? 으떼! 맛있지, 크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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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이 자식 어딨든 거야! 히힝! 오우! 야아아아아아! 배틀 멋있는 거 뭐야, 이거! 하하핳! 퉁퉁퉁퉁퉁퉁! 어? 우리 슈파이크 외에 새로운 또 전설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짱꾸러기 브롤러, 스탠디에 또 등장이네요. 이거 거의 생긴 걸로 봐서는 거의 치과 같은 느낌인데요. 아우! 졸려... 어... 어... 잘... 네... 어! 레오 왜 이렇게 의식 멋있냐? 오! 오! 오케이! 에이! 와... 진짜 세기말전쟁이다! 어? 어? 초사이언 크로우? 드래곤볼이여? 뭐여 이거? 뭐여! 와호!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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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 중2병스러움 너무 좋아! 어? 이거 옛날에 드래곤볼이 나왔던? 그거 오천크스인가? 그거 아닙니까? 오천크스 느낌인데? 뚜둥... 불사족 크로우를 넘어선 초 불사족 크로우네요. 초불사족 하자! 뚜둥... 하나... 자아! 초 불사족의 미래영! 우와아아아아아아! 우왁! 그녀노노노노! Antarctica! 으아악! 화려해!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다다다다 달려달려달려! 오케이 피해 주고! 길 모아서 다시 한번 날렸놔아! 필살기 가나..? 오오오오오오오로? 죽려까지? 뭐야 이거는 또 나루토예요? 이건 원기욕이요? 지폭천성이요? 이 와중에... 평화롭게 자고 있는 샌디… 야! 샌디야 너는 언제 전장 합류할래 응? 어디까지 잘거사야? 어? Moore야 내 단잠을 깨운 녀석은 실화여? 다른건 다 참아도 내 낮잠을 방해하는 녀석은 용서하지 못해! 그지야 샌드스토어 버티! 오옳옳옳옳옳옷 아 진심모드를 발덩인가요 초불사죠? 자 대망의 전설 탄파전 들어갑니다 뭐예요? 자 크롱 간다 이거 약간 샌디는 가아라 느낌 났는데요? 자아 무쳐라 야 완전 가을하네 레오까지 각성 가나요? 뭐야? 갑자기 2대1이야? 티밍 뭔데? 으아아아아아아아 스윗 트림 이건 뭐 지구 안 망하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그렇지 전설은 이제 3대장이 아니라 4대장이죠 잊고 있었던 우리 휴파이프까지 등장했네요 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일루와 비비 거기까지 거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끝 끝 끝 끝 집으로 돌아가 나들 뭐야 이거? 연기였어? 정신 차려 야 아아아아아아 boats 와 와 와 오 오케이! 여기서 끄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뭐야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가? 이게 뭐야 휴 감독이었어? 총 감독 휴 파이크 뭔데? 자 훈련날이야? 오케이 1번 씬 촬영 끝났고 레온, 크루, 샌디 자 다음은 엘프리모와 포코 자 엘프리모와 포코 입장합니다 최강의 해골 나 포코님 우리 뼈다귀만 남은 자식이 근육과 엘프리모님에게 덤비지 맥스옵노이 포코 음파공격 받아라 야 이거 또 다음에 또 엘프리모랑 포코 배터리 이어지나 보네요 요번 거 퀄리티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끝